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오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배추값이 날리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배추를 김장을 직접 담그는 사람보다 이미 담가져서 포장된 김치를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포장김치 판매량이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네, 포장김치 판매량이 종가배추김치 17% 증가하고 있고요. 비비고 또 배추김치 14%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8월 전체 매출 그리고 8월 배추김치 매출 각각이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만큼 배추가격 그 자체가 폭등하니까 이제 김장철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장을 하자라기보다는 이미 담가져 있는 기존 상품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대대적으로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자 이렇게 좀 계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배추 공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수요에 비해서 배추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배추가격 상승이니까 배추 공급을 좀 늘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추가 생산되면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배추가 생산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가정용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제조 영역이나 유통 영역이나 외식 업체나 여러 부문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를 우선 이런 상업용이나 혹은 제조용으로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가정용으로 공급될 만한 우리가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 만한 그런 배추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조절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배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 배추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추가 많이 안 나와서 밥상 물가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후 플레이션을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최악의 더위였죠. 9월까지 이어졌었던 정말 더운 그런 기후가 왔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날씨 탓을 할 것인가? 기후변화 탓을 할 것인가? 날씨적인 영향이면 굳이 대응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후변화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높은 기온이 당분간 찾아올 거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종류의 일들은 반복될 수가 있겠죠. 반복되는 일을 지켜만 보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런 기후변화 현상 속에서 이런 이상기온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채소나 과일과 같은 이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 수산물의 경우에는 공급량이 불안정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든요. 세계 다른 나라로 가보면 예를 들면 메뚜기 떼가 출범해서 굉장히 많은 곡물 공급의 손실이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다 기후변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지금 단기적인 대응책도 마련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도 이런 기후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농축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그 체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모조록 하루빨리 가격이 좀 안정화되길 바라면서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청약통장과 관련된 개선 내용이 좀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주택청약통장을 개선하는 이 방향은 기본적으로 11월부터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있는데 기존에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으로 한정했었거든요. 이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청약통장 금리도 올려줍니다. 0.3%포인트 금리를 올려잡아서 최대 청약저축 금리가 3.1%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에 더 많은 월 납입금을 부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인정금액이 커지니까 짧은 시간 안 해도 우리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거나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를 고민하실 때 청약통장으로 갖고 있을까 아니면 일반 저축통장으로 갖고 있을까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할 때 아무래도 청약통장 금리가 올라간다면 청약통장의 형태로 돈을 더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겠죠. 그렇게 청약통장에 좀 집중될 수 있도록 많은 무주택 세대가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자 이런 제도 개선을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납입 인정금액을 꽉 채워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금리가 올랐다 해도 이거를 매달 10만 원 넣던 거를 25만 원까지 넣자니 좀 부담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요. 이런 부분은 좀 어쩌면 지적이 될 만한 사항입니다. 결국 모두가 내 집 마련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매월 25만 원 이상 납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도 있겠지만 매월 어떻게 25만 원이나 납입하지? 나는 정말 10만 원도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께는 사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오히려 박탈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대안들을 또 마련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월 납입 인정액을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또 주택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성공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서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하겠지만 그것에 따르는 어떤 몇 가지 부작용들 이런 문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조금 더 보완책이 마련이 되면서 조정이 한 번 더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마도 인정액을 조정하기보다는 이런 청약 통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무주택 세대에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어떤 경로를 제공해 주는 것도 고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약 통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당첨이 되기 위해서 일정 금액만 달성을 해도 점수는 동일하고 이런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10만 원을 그대로 그냥 넣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도 있어요. 얼마를 넣어야 어느 정도 기준이어야 되는지 좀 사례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사례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분양 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도 좀 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은 더 면밀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월 납입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지금 청약 통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당장 주택 청약의 기회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좀 짧은 시간 안에라도 우리 합격선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1,500만 원 수준이죠. 보통 그 정도 수준의 저축액을 모으는데 그래도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개인별로 각자에게 맞는 수준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단 개선사항이 발표가 되고 사실 그 이전의 일각에서는 워낙 청약 당첨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청약에 기대는 것보다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좀 그런 이른바 무용론에 대한 부분의 우려는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 무용론에 대한 부분은 사실 효과가 특별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양 물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분양 물건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양을 받기 위해 경쟁하다 보니 정작 원하는 물건은 받을 수 없고요. 원하지 않는 그런 분양 물건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너무나 낮거나 아직도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을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시장이 불균형하게 전개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청약통장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도 어쨌든 이 높아진 분양가를 내가 어쨌든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청약통장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청약저축을 통해서 나름 청약통장을 기준 합격선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그 해당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내가 매수할 만큼의 능력은 없는 경우 무주택 세대의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나와는 관계없다. 무용론인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택청약 가입자가 1년 동안 35만 8천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이끌고 정말 청약통장 가입을 했을 때 충분히 분양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리거나 하는 어떤 경로를 더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강남권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 운행 택시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무료로 탈 수 있고 구체적인 운행 구역과 또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른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된 겁니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는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운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량이 있지 않은 구간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서울, 강남, 서초구의 일부 구간에 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서 야근하고 혹은 근무직이 시간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3교대 근무직이라고 한다든가 그런 여러분들이 밤에 이용하실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호출합니까? 자율주행이니까 호출하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궁금해요. 카카오티 앱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하고 하나의 협업 모델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는 무료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 유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오랫동안에는 어쨌든 무료니까 강남 서초구 일대에서 밤 11시 이후에 택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또 이용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어플로 호출을 하고 운전석에 내가 타면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 부분들이 완전히 확정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시범 운영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택시이기 때문에 운전석보다는 보조석이나 승객석에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이 확정적인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율주행 운행 기간 동안 뭔가 사고 위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 광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골목길이라든가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그런 지역을 지날 때는 아무래도 수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는 택시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는 형태일 텐데 자율주행으로 운영하다가 그런 위험 구간, 또 조심해야 될 구간 그런 구간은 또 수동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겠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일들이 이제 좀 현실에서 이뤄지는 모습인데 사실 어찌 됐든 택시잖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면 기존의 택시 업계화에 뭔가 조율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사고를 방지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밤부터 운영이 됩니다. 강남서초구에서 무료 운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무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무선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안 좋게는 범죄로 악용된다든가 그런 것들 또 방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요한 것이 사고니까 차선 변경이라든가 또 차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속도보다는 안전에 치중한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자율주행 택시를 먼저 운행하겠고 운행하면서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AI 아니겠습니까? 학습합니다. 운전하는 능력도 학습을 다합니다. 도로 주행 기술도 늘고 그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조금 더 완전해진 자율주행 시대가 올 때 내년부터 유료화된다라고 생각해보면 좋음이 되겠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AI를 잘 가르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